오늘 새벽에 황제 오빠가 죽었어요. 야 이 새끼들아,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? 야 인마, 어제 본정통에 있는 분 누구요? 전쟁이, 어이? 야, 방필 어디냐? 짜바리, 니 형이 여지가 하면 말로 할라 그랬는지. 괜찮아요. 우린 때화장소를 안 가리니까 쎈눈 몰라주는 놈은 더 질납이군요 그래도 눈은 나보다 좀 정짜냐 젊은 놈은 맞아도 괜찮다는 소리에 침듣는 소리네 젊은 놈은 더 질납이군요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야 이 새끼들아 정돈이 정돈들아 정돈이 정돈들아 정돈들아 아멘